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김아식 기자가 부산진 을지옥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야동과 점포동 등 10개 동에 인구 18만 명가량인 부산진 을선거구. 을선거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100년 넘게 철도 정비창이 도심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넘게 정비창 이전을 요구해왔고 오는 2027년까지 부산 외곽으로 이전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부산진구에는 마을이 철길에 갇혀 철길 마을이라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지하화가 언급되면서 철길 문제도 지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철길을 철거하고 나서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어른들 또 모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좁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동네 마을버스 노선이 좀 정설이 됐으면 좋겠고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범죄 노출이 좀 심한 것 같고 이래서 또 아는 좋은 걸 좀 해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동서고가 철거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